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가 봤다시아 제이홉 엔비 정국 엔치미 카메라 원샷 보고 윙크 위로 손머리 하트 아 4 아이 으 꾸 Wyatt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득선배bé 오우 아 우주 그냥 위에 눈에 보이는 정도 situação 설탕께 많이 넣어야 돼요 무언가 아니야? 아니요, 설탕이 요리에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향이 도채 지금 중요한 건 스테이크 소스가 없죠 음? 되게 복잡한 맛이잖아 되게 걸쭉한 김치찔 같은 느낌 어 태형이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언제인지 만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 자, 드디어 다음 요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어, 뭐 대충 앞팀이 어떻게 헤어지고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았어요 아, 이제 자신 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셰프들이 좀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셰프 친구분들이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한번 지렁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태영 씨랑 한 번씩 자,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자, 지금 오케이 Schnrak만 들리시라면mişAB piano 오오오오읔 손 들어주세요 지금 이상한 말이 끝나네요 맞춰봐 손 손 들었어요 오케이, 준비했습니다 시작해xico 자,determ Urban out 자, 다 같이,die specifically Zambone monster 뭐라는 줄 모르겠지만 일단 웃었어요 랜μ해 monster 아, 알아드렸어, 알아드렸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말 좀 하세요, 태영 씨 네 준비, 시작 시작 영상 틀겠습니다 서브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몸 풀고 있어요 몸 풀고 있어요 왜? 영상 보는 중이라 그런가 보다 목 운동, 팔 운동 시작합니다 서브 요리 맞죠? 서브부터 하는 거야? 오케이 서브 요리 할 거고요 앞 부분 설명해 주세요 소고기 200g 정도 이제 가져오시고 그리고 다진마늘 그리고 다진마늘 소청인가 소창 하나 가져오시고 소창이 뭔데 일단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후추도 후추도 가져오셔야 돼요 후추도 준비해 주세요 김치 준비해 주세요 김치 뭐였더라 물을 씻겨줍니다 씻어 주세요 김치 준비해서 누가 한 명 쉬는 사람 김치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만 그냥 다진마늘이랑 후추를 넣어서 하면 김치를 씻으라고? 일단은 소고기 200g을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뒤에 다진마늘과 그리고 후추가 소청인가 수청인가 그거랑 같이 다 버무려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해 주세요 영상 다시 볼게요 서브요리 텐션이 한 명은 몇 명이 높고 한 명은 너무 낮아요 밸런스가 좋아요 여기 숨조로 오는데 약간 김치는 속을 덜어내고 대충 짜주고 자 큰일 났습니다 김치 씻는 거 아니고요 물만 대충 빼주면 됩니다 물만 대충 빼주세요 김치를 씻는 게 아니라 물만 빼달래 그건 뭔 말이야 김치 물을 빼달라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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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게 너무 많이 갔다 초반부터 하죠 양파 일단 쏘야 돼 초반에 밑간하는 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 역시 두 분이 나왔다 아니 아니요 영상 충분해 이게 서브야? 멘이 아니야? 이게 서브야? 도끼야 어려운데 자 이게 써봄 퀴사디 아님 어떻게 사업계산 캐서디 아야 오리며 말씀하시면 안되요 아래죠 5분 지났습니다 5분 충분해 대화 전화해 줘야 되는 맛있고 더 새로운 하고 하시긴 지금 제 아무 때 파프리카요 파프리카에 씨를 빼고 에 맞아요 어 썰면 되고 김치랑 양파만 저 소고기 간에 있다 넣는 것 같애 그 어렵지 어렵다 야 어렵다니까 왜 그 어려운 거 잘 내가 해낸 거 아냐 아시가 많아 충분해 여유 있게 하면 돼야 급할 필요가 없어 이거 뭐 어떻게 어 양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예 윤경은 지금 양파 김치 다 져주세요 그리고 소고기 태형이가 말한 소고기 그 양념감 4 법원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마 어 오랜 누르면 그렇게 돼요 네 네 문 열어줄게요 예 다졌다 자 김치도 다지면 되나 김치 다지라 그럴 줄 알까 오케이 좋아 따봉 나왔어요 따봉 지금 나중에 김치랑 양파 다진 거 거기다 넣을 거예요 김치랑 양파 다진 거 여기다 넣으래 얼마나 다져야 돼 이 정도 ㅎㅎ 히트 기사 1 다 쓰여야 얼마나 되냐고 어 어느 passiert 그 김 씨는 못 봤어요 나 김친 thrilled 봤어요 아 appreh 자 김치 1주먹 자 김치 봤어요 놈 Anna 김 지금 오빠 arsen 그 quê 30 CJ 주인공 김치 2.5 김치 2 2.5 나타나 Tudo 먹여 두 주거기 여 한 북 measurement 아, 웅큼, 웅큼 웅큼은 갑자기 두 주먹에서 하는... 두 웅큼! 어, 그렇게, 두 웅큼 그래요, 맞아요 자, 혹시 두 웅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두 웅큼 좀 많다 싶으면은 더 다져요, 더 다져요 더 다져야 되고요 용기 씨는 더 다져야 되고 두 웅큼이 좀 많다 싶으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 의견 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왜, 왜, 왜 받아들여? 맞아, 웅큼은 여자 회사와 가족 회사는 용기 형과 파프리카 씹해서 썰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 잘게 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 다시 볼게요 여러 가지가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구제 안 말해도 되는데 어, 잘못 눌러서, 잘못 눌러서 자, 이제 그 다음 거 보는데 소축하려 했고 다진마다 해서 몇 가지 했어? 후라이팬 달고 주시고 아, 양파를 넣는 게 아니구나! 와, 큰일 났다! 야, 일 났어! 양파 넣는 게 아닌데 큰일 났네? 뭐라고? 양파 넣는 게 아닌데 큰일 났네? 뭐야, 양파 누구라며, 아까? 갑자기 귓속말로 양파 넣는 게 아닌데 큰일 났네? 라고 했어 자, 양파 죄송한데 우리 양파 조금만 더 썰어가지고 채 썰어서 볶을게요, 양파부터 그리고 이제 토마토 소스 부는 거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토마토 소스 부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케이 마지막 빵만 또 마지막에 한 번 보면 이제 끝날 거 같은데 오케이, 지금, 잠깐만, 지금 몇 번이지? 오케이, 잠깐만 봐, 지금? 지금 보는 게 아니었겠죠? 어, 봐, 몰라, 나 기억 못 해, 이거 봐 무슨 요리인지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히네 잡채는 아닌데, 잡채 아니잖아 양파를 잘게 썰어서 야, 근데 이거 요리 되게 맛있을 거 같아 와, 맛있겠다 양파, 김치,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파프리카 마지막이네 자, 잠깐만, 잠깐만 자, 피켄다 자, 지금 소고기 쪽에 계란 넣었나? 계란을 넣었냐고? 소고기 쪽에 계란 넣었냐고? 계란 넣어야 돼? 계란 넣는 거 없었잖아 계란 넣는 거 없었잖아 아니, 계란 한 번 넣어야 돼 계란 넣는 거 없었잖아 처음에 육관할 때 육관할 때 없었어요 계란 없어서?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계란 없다고 합니다 계란 없다고 합니다 계란 빼주세요 나 계란 어디 들어가라고 했는데 무슨 요리야, 이게? 형, 계란 없었고 일단은 그 식용유 그거 무친 프라이팬 보이시죠? 거기에 양파 일단 뽑고 거기 소고기 그거 다진 보물인 거 그거 넣으세요 아니, 파프리카 나중에 파프리카 나중에 파프리카 나중에 파프리카 나중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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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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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많이 해 좀 더 넣어 아까 보니까 애들 많이 먹었잖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자, 냄새 한 번 맡아 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뭐라고? 뭐가 좋은지?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슬슬 토마토 소스를 넣을 준비합니다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를 넣을 준비를 하세요 넣고 엄청 끓여야 돼 야, 이거 맛없어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토마토 소스를 붓습니다 좀 잠기게 부으라고 그랬죠? 아, 맛있겠다 저거 자, 지금 약 17분 아, 진짜 벌써? 형, 저, 치즈 많이 넣어 주십시오 치즈 너도 시켜 치즈 많이 넣어 치즈 많이 넣어 그리고 지금 이거 끓일 때 동안 메인 요리 두 번째 재료 메인 요리 첫 번째 영상 야, 여기 서비율이 개인 서비율이 되나? 메인이 과연 어떤 요리일지? 멘탈 관리 메인이요? 멸치? 밀가루 한 컵 밀가루 두 컵 밀가루 세 컵 밀가루 세 컵 밀가루 네 컵 밀가루 네 컵 케이크다 네 컵 아니지, 사실 김세형 이거 아니지 저 센스 모으시죠 감독님 페이크 아니에요 감독님은 물 4분의 1 밀가루 네 컵 물 4분의 1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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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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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이 어렵네 와 그렇지, 내장물 일단 파프리카 먼저 넣으세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안 넣었죠? 파프리카에 넣으세요 여기에? 그리고 네, 넣어요 그리고 진영 또 띠아 그거 그거 뭐냐 그 빵 준비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은데 와 진짜 어려워 숙성을 시켜야 되나 큰일났네 메인 요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 거기에다가 다시 옮겨 야 야 잠시만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찬스도 있어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캐사디야 그거 마지막 마지막 자, 지금 저쪽 뭔가 약간 면봉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시간은 벙참사 그니까 빵 넣고 치즈 넣고 그 스파게티 이거 오케이 자, 이제 프라이팬을 다시 준비하셔요 죄송해요 프라이팬 새거 그 넓적한 프라이팬 다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여기다 또 띠아 구호라는 거 아니야 네, 불은 준비되어 있어요 좀 달군 달군 몇 분이야? 21분 36초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 번 써요? 뭐 쓸 놈 써요 뭐 쓸 놈 써요 자, 과연 시간 단축이 있는데요 과연 오! 한 가지의 요리명 알려주기 자, 어떤 걸 알려줘야 할까요? 뭐지?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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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우리 지금 찬스 썼는데 메인 요리 알려주기 나왔어요 메인 요리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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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야, 나 밀가루 요리 할 줄 몰라 제가 한번 해보죠 일단 또띠아 계속해서 해줄게요 진영 우리 슈가 형은 김치 칼국수예요 김치 칼국수 우리 메인 요리 김치 칼국수 진영은 또띠아 계속 완성시켜주고 윤기 형은 밀가루 반죽 시작할게요 또띠아는 어떻게 하는데? 또띠아 마무리부터 시켜줘 또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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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했는데 또띠아를 어떻게 하나 할지 가르치려야 안 줬어요 또띠아 빵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치즈를 덮어야 돼요 치즈를 넣으라고? 치즈 가루 있어요 지금 근처에 치즈 가루 있지? 치즈 가루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 스파게티 그거 버무린 거 그거를 밀가루 4컵 자, 어떻게 잠시만요 형, 밀가루는 일단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반죽이 일단 밀가루를 4컵을 해야 되고 물을 4분의 1로 해가지고 그거를 물 뭐라고? 4분의 1컵 4분의 1컵 야, 윤기가 조금만 기다려 봐 또띠아부터 듣자 물 4분의 1컵을 넣는다고? 이렇게 많은데? 아니, 조금만 기다려 봐 친구야 야, 물 4분의 1컵은 너무 싸고 4분의 1컵이 형이 적당하게 반죽 될 수 있을 만큼 물 넣어서 해주세요 형 잘하시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형 잘하시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공부하려고요 잼 지고 하니까 요리 장인 같지 않냐? 어때? 민수공이 좀 느낌이 하고 위에 토마토 그 소스 우리 적당히 올려줍니다 자, 타고 너무 많은데요 형 아마 이건 또 띠아 아니잖아 형님 이거 또 띠어져 아니 아니, 너무 많다고 위에 덜어내야 된다고 너무 많다고 덜어내야 된다고 호비 형 화나기 시작했죠 호비 형 화나기 시작했죠 호비 슬슬 슬슬 아니, 아니, 아니 나 또 띠아 뭔지 몰라 캐사디아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얇게 펴버린 다음에 올리면 되는 거야? 네, 형 그거 일단 꽉꽉 눌러주시고 그거 얇게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띠아가 맞어? 이게 또띠아가 맞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하나 완성됐네요 거의 접시 덮어야 돼요 그리고 접시로 덮어주세요 접시로 덮으라고? 약불? 야, 밑에 꽃 타게 생겼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하죠 형 안 타게끔 혹시 왔다 갔다 해 주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나? 안 타게끔 왔다 갔다를 하면 안에 재료가 재료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약 아니에요? 약, 약불로 덮어놓읍시다 일단 약불로 볶으라고? 아니, 아니요, 덮어놓자고 약불로 덮어놓으라고? 덮어놓자고 그릇을 덮어놔 이 위에 약불로 덮으면 타, 이제 약불로 덮어놓을 때 그럼 꺼야 되나? 왜 이래? 아, 뒤집으라고? 아직 안 탈 거예요, 형 일단은 오 오 오 오 좋아 이 상태에서 형의 아바타가 너무 똑똑하네 아바타가 너무 잘하네요 자, 재우씨 일단은 열만 안 빠지게 하고 이제 우리 메인요리로 갈게요 김치, 칼국수, 메인요리 갑니다 칼국수? 왜 이렇게 면을 뽑아야 돼? 아니, 내가 칼국수는 그 면을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이 밀대로 밀어 밀대로 민 다음에 그 이걸 쭉 편 다음에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칼질하면 칼국수 면이 나와 자, 비닐로 밀가루 반죽된 거 비닐로 싸서 숙성시켜줍니다 비닐로 숙성시키래 야, 그럼 이것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 쓰다가 지금 바보 되죠? 뒤통수 맞았다 요리하는데 뒤통수 맞았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밀가루 반죽 비닐에 넣어 두셨어요? 뭐라고? 밀가루 반죽 비닐에 넣어 두셨어요? 밀가루 반죽 비닐에 덮어 두었어요? 넣어 두셨어요? 어, 덮었어 자, 호석이 형 귀가 빨개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가 나고 있고 자, 이제 멸치 내장 분리되셨으면 멸치 볶아야 돼요 멸치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멸치 볶으라고? 과연 진 사람 멸치 떡 먹기 할래? 아니요 내가 왜? 여러분, 여러분 얘기 잠시 중단하고 멸치 볶음을 설명해 드릴게요 멸치 볶음을 볶을 때 썰어야 돼요 우리가 어? 싸우라고? 썰어야 돼요 칼로 뭘 썰어? 애호박, 대파 그리고 대파 아, 육수용으로? 아 감자 볶음이 완성되면 물을 12컵을 넣고 끓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물 12컵이면 야, 물 12컵이면 몇 밀리야? 내 정지 자, 그리고 우리 윤기 형 대파 썰으면 육수용 대파도 크게 썰어서 나중에 다시마랑 같이 넣어주세요 아니 물 12컵이 몇 밀리야? 그냥 형 육수용 그거니까 적당히 냄비에 한 반만 찰 찰 찰 찰 찰 갓당이 나왔죠 갓당이 킹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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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저 칼국수 저렇게 만들어 뭐가 좋아요 형들 좋아요 자, 육수용 다시마랑 양파랑 넣고 끓여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윤기 형 다시마랑 양파랑 넣고 끓여주세요 네 진 형은 밀가루 된 반죽 있잖아요 숙성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소매술 준비 작업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숙성을 10분 컸네 버리네 아니에요 형, 그럼 숙성 더 합시다 지금 10분밖에 안 됐죠? 네 조금만 더 하시죠 이 정도까지 되니까 우리도 한 마음이 돼서 막 도와주고 있네 이렇게 요리 성공이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난 뭐 하면 되지? 애호박 썰어야 돼요 애호박 애호박? 응 수강도 약간 뇌정지야 약간 멍해지고 진짜 아바타 됐어 고마 위에 밀가루 퍼고 고마 위에 밀가루 퍼고 고마 위에 밀가루 퍼고 반죽을 넓게 펴서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무슨 말이지? 어 밀가루를 이렇게 도마에 착 뿌린 다음에 아 그 말 안 해도 뭔지 알지? 네, 뭔지 알 것 같아 아직 아직 아니야 물기를 닦고 해야 돼 뭘 하면 될까 혹시 혹시 근처에 당근은? 당근 필요 없어요. 근처에 혹시 반죽 그거 몽뎅이 있어요? 원빈이냐고? 몽뎅이.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 있지. 그거 준비해 주세요. 그건 나중에 반죽 괴롭혀야 돼. 반죽할 때 그거 쫙 밀면 되는데 뭐 하래? 몇 분 남았어요? 몇 분이에요? 자, 지금 38분 돌파하고 있습니다. 38분? 40분쯤 때 뭐 찬스 써도 되고요. 네, 남았어요. 안 써도 됩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자, 윤겸 고추 썰어주세요. 고추. 고추 썰어달래. 고추를 벌써 썰어. 나중에 넣을 거예요, 나중에. 다 고명용이에요. 고명용이래. 와, 따라와라, 이마. 너무 진중하게 하고 있나, 우리? 아니에요, 충분히 웃겨요. 한 번 스마일. 왜 중력 밀가루야? 중력을 맞나요? 중력분? 중력분, 강력분, 강력분. 그 차이를 모르세요? 살살 이렇게 사주세요. 강력분은 말 그대로 진짜 강해요, 이게. 너무 많은데? 중력분은 말 그대로 진짜 밑으로 깔아앉아. 조금 넣고, 그리고 형이 손으로 좀 다 안 넣어. 네. 이거 이제 그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밀가루 반죽할까? 아니야, 밀가루를 집어서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밀가루 우리 비닐에 쌓아놓던 거 꺼낼게요. 왜? 제발. 아, 반죽 큰일 났죠. 지금 물이 너무 많은데 우리 밀가루 좀만 더 넣을게요, 거기에. 반죽을 좀 신경을 썼어야 됐어. 안 보이잖아,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일단은 좀... 응. 힘들다, 이건. 일단 좀 힘드네, 이제. 찬스 쓸까? 찬스 가는 게 맞죠, 사실 이 타이밍에. 근데, 근데 찬스. 찬스 잘 보셔야 돼요. 자, 찬스 2분입니다. 찬스 쓰십니까? Let's go. 요리하는 멤버가 직접 요리 영상. 오, 요리하는. 우리 찬스 썼는데 요리하는 멤버가 직접 요리 영상 보기 나왔어요. 자, 보고 올게요. 네, 윤경이 보고, 보러 오세요. 둘 다 보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보러 오실래요? 어차피 반죽 숙성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좀 덮고 갈게. 그럼요. 네. 형, 비닐 안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비닐 안에 넣어야 된대요. 숙성을 한 30분 시켜줘야 된다 보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야,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야. 큰일 났네. 우리 큰일. 진짜 힘드네. 봄에는 그래도 좀. 자, 영상 15초 보기. 아주 좋은 찬스가 걸렸어요. 칼국수, 칼국수 하는 거지? 김치 칼국수 입니다. 네, 보세요. 할 줄 알아, 근데. 네, 네. 형, 반죽이 있을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서버 먼저 했는데. 아냐, 아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에 해도 되겠죠? 맞아, 맞아. 아냐, 아냐, 아냐. 잘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찬스는 영상을 선택할 때 뽑고 싶은 건 아니고요. 원하는 구간에 15초도 보일 수 있어. 어, 밀. 지금 이런 시간이 없는데. 육수 놓고 나서. 이미 육수는 다 끝났어요. 육수 놓고 나서 할게요. 그리고 15초 되나? 자, 15초 세주세요. 15초 봐주셔야죠. 저렇게 좀 딱딱해야 되거든. 우리 몸이 불거워져가 더 나아버리죠. 자, 5초 나왔어요. 4, 3, 2, 1, 이렇게 하고 저 상태에서 썰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하면 참아가치지. 어차피 반죽이 지금 반죽만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길게 면이 나와요. 이거 우리, 우리 밀가루. 이게 우리 시간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지금 딱딱하게 만들어 보일까요? 그냥? 밀가루 맛이 너무 강아질 것 같은데. 자, 육수 끓나요, 지금? 끓어. 자, 끓으면 우리 육수 채로 건더 낼게요. 내가 그거 뭐냐? 건더기들. 오케이, 오케이. 아직 좀 더 끓여야 되는데. 내가 볼 땐 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뭘 보이세요? 뭘 보이세요? 뭘 보이세요? 딱딱딱딱딱딱. 아, 뭔가 팝팝까지.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뒤에 걸어볼까? 현명한 판단이에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지금 딱 봐야죠. 아니, 저거 넣었어요? 저거 다 넣었어? 아니, 아니가 아니고, 아니 3컵이라고. 한 컵, 두 컵, 아니 3컵. 아, 아니, 아니, 아니가 뭔데. 진짜 그 아니었어. 페이크는 뭐예요? 진짜 그 아니었어? 어, 문제가 생겼어. 비닐봉지에서 안 나올 것 같아. 아, 이런. 아, 큰일 났습니다. 밀가루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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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야. 이게 물고. 저게 숙성할 때, 겉에 밀가루 좀 묻혀 놔야 돼요. 해봤어? 맞아, 맞아. 봉지 안에 밀가루 이렇게 하고 넣는 것 같아. 겉에 그냥 이렇게. 아니, 일단 물이 너무 많아. 내가 한번 해볼게. 뭐야, 이거 문화야? 낙지야? 아니, 뭐. 아니, 뭐. 비주얼이 너무 이상한데. 자, 됐어. 비주얼이 좀 이상한데. 야. 낙지 한 입 하실래요? 제발 낙지 같아. 아, 밀가루 때문에 이게 복병이구나. 아, 밀가루 때문에 일이야, 밀가루 때문에. 엄마, 남지는 않았어. 심지어 이게 메인 요리라서. 자, 지금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는데. 과연 그들은 완성할 수 있을지. 자, 다시 빛나 보이는. 지민 씨. 하지만 그들은 칼국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칼국수여도 과연 내가 못했을 것인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파이팅, 파이팅. 시간 얼마 남았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완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딱딱하게만 만들어 봐. 내가 할게. 스피디하게 하면 될 것 같아. 좀 딱딱해졌어. 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내가 안 뭉쳐지는데. 야, 네가 이 멸치 좀 빼봐.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그거 해볼게. 아니, 일단 저거 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동아 위. 동아 밀가루가 지금 계속 묻고 있죠. 답이 안 나오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숙성 없이 바로 간다. 자, 뭐 숙성 따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호떡인가요? 형, 우리 칼로 안 썰고 그냥 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제비로 갈게요. 수제비. 아니야, 할 수... 10분밖에 없대요. 10분이면 그냥 면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요, 빠른 포기가 답일 것 같아요. 자, 윤기 형 다 걷어냈으면 국물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어, 국물 많아. 오케이, 그러면 김치 썰고, 김치 다 썰면 다진 마늘 풀고, 김치 거기 안에다 넣을게요. 김치 썰고, 다진 마늘 안에 넣... 뭐 어떻게 하라고? 김치 썰고, 다진 마늘 안에 풀고 라는데? 호박, 칼국수 될 것 같아. 호박, 어떻게 해? 빨리 정해줘. 형이 자신 있으면 잘라요, 형. 자신 있으면 하라는데... 자신 있어요? 수제비를 할까? 썰고, 요 썰고, 요 썰고. 요 썰고. 야, 썰고, 저기 썰고. 저기 썰고. 좋아, 썰고. 자, 자, 김치 썰었어. 어떻게 해? 이렇게지, 이렇게. 자, 다진 마늘 풉시다. 이제 다진 마늘 국물에 풀어요. 야, 이렇게 반하고 어떻게 해? 야, 어떻게 많은 거야?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많은 거야? 저기, 저기다 반. 아니요, 아니요.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많은 거 아니에요. 김밥 말 듯이 많은 게 아니라. 두 번만 접으면 돼, 두 번만. 그러니까 위쪽으로 두 번. 형, 방금 한 번 더 접어요. 아래에서 위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렇게. 사실상 정국 씨가 이 챔으로 편입했습니다. 썰어주시고, 형은 이제 다진 마늘 더. 내가 설명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애호박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화 날리지. 너무 답답해. 대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다시다 넣어. 다시다, 다시다. 다시다 좀 더. 맛을 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지 않나? 간, 간 한 번 보라고 그래. 근데 지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아, 진짜? 형, 면 넣읍시다. 물이 안 끓어. 물이 안 끓는다고? 물을 빨리 끓여요. 지금. 우리 왜 안 끓지? 저희 5분 나왔습니다. 우리는 잘못 없어.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풀었다. 얘네 너무 툭했다. 칼재비 어때? 칼국수 같은 수제비 어때? 끓는다. 끓기 시작했어. 넣어? 네, 넣으세요. 너래? 네, 넣어.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뭐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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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돼. 수제비! 수제비 들어간다. 대세전환. 네, 다 넣어. 다 넣어요. 다 넣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기고 수제비로 전화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수제비! 여러분, 4분 남았습니다. 4분 동안 밀가루가 익을지 안 익을지 안 익을지. 이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고 있는 김치, 칼국수 같은 수제비. 필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 면이 없어졌어. 어디가 있냐? 넣은 거 맞죠? 한 곳에 버려져 있는 우리의 쾌사디야. 남준이, 응원해. 네가 먹을 거야. MC 특별 찬스로 시간 좀 늘려주면 안 돼? 죄송합니다. 3분 40초. 면이 어디 갔어? 네, 이제. 치열한 현장의 모습. 남준이, 수제비 먹고 싶다고 했지? 저, 그렇죠. 좋아요, 수제비. 형님, 수제비로 할 건데, 수제비 조금만 큼지막하게 해주세요, 형. 형, 우리 수제비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넣고 지금 애호박에 있는 것들 싹 넣을게요. 전부 다 넣으라는데 다른 재료가 남았어? 얘네 썬 재료들. 썬 재료들. 구명이 아니였어요. 청양고추야? 모르겠어요. 청양고추면 너무 매워. 모르겠어요. 자기가 썰어달라는 대로 썰었고 넣어달라는 고추는 저렇게 많이 넣어? 고추 조금만 뺄게요. 그거 너무 매워할 것 같아요. 고추 조금만 뺄게요. 미지어 한번 보라. 고추 조금만 뺄게요. 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2분 3초 남았습니다. 면이 있기를 기도해야 해요. 면이 아니지, 떡이지. 수제비. 수제비. 아, 근데 이게 반죽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됐어. 형, 그리고 우리 그냥 빨리 데코에 힘 좀 쓸게요. 그냥. 그... 캐사디아. 계속 끓여. 캐사디아, 캐사디아 그릇에 담아야 해. 형, 캐사디아 그릇에 담아야 해. 캐사디아 그릇에 담아야 해. 캐사디아 그릇에 담아야 해. 지금 근처에 보이는 그릇 중에 가장 독특하고 이쁜 그릇에 담아야 해. 가장 이쁜 그릇에 담아야 해. 가장 이쁜 그릇에 담아야 해. 그러면 일자 접시 중에서 가장 중앙을 잘 맞추는 접시에 담아야 해. 지금 찾았어, 찾았어. 중앙을 잘 찾았어. 근데 왜 중력 밀가루야? 이게 중력으로 만든 거야? 중력분, 강력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양력분? 응, 지금 찾았어. 자, 일단 캐사디아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끓는 동안.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캐사디아 뒷면이 좀 더 이쁘게 된 윤기야? 뒷면이 더 이쁘다고요? 지금 얘가 안무인이에요? 뒤집어서, 그 후라이팬으로 뒤집어서 줘봐. 과연 뒷면이 더 이쁘지? 아, 얘를, 얘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식이한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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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도 먹었어. 하나, 둘, 셋. 어허. 아, 아까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어, 그러게. 그냥 뭐, 별로 중요합니까? 맛있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 1분 남았는데 신경이 어떠시죠? 아니, 저희는 생선 다 했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다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분 남았어요. 자, 냄비 제크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냄비 어떻게 덜어? 네, 우리 그냥 그릇에 담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퀴사디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퀴사디아? 형, 퀴사디아 좀 데펴야 될 것 같은데. 30초. 퀴사디아 데필래. 퀴사디아, 30초 남았는데 데필 수 있을까요? 전자레인지도 못할 것 같은데. 형, 나 일단 수제비 담아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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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자, 19, 8. 7. 왜, 왜? 6. 5. 4. 3. 2. 1. 종료. 가지고 갑시다. 오, 마지막 환상의 플레이팅. 뭐야, 뭐야. 화룡 점점. 뭐야, 뭐야. 점점점이 색깔 왜 이래. 자, 제가 봤을 때 안 익었어요. 종료. 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일단 두 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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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이거 좀 더 잘라드릴게요.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 이거 냄새가 일단 장난 아니야. 약간 그 밖에서 파는 것만 나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자, 지금 지민이가 예쁘게 쏠고 있습니다. 근데 익은 게 맞나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 칼붓도 그렇게 쭉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캣스만. 캣스랑 원래 이렇게 힘이 없었나라는 거. 자, 먹어보죠. 자, 드셔보시죠. 제가 드릴게요. 아, 이건 무조건 맛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네요. 아, 그래도 너무 믿지는 마시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썰렸어, 썰렸어. 여기 하나 썰려고. 스팸 맛은 뭐예요? 자. 자. 음. 약간 케이크 먹는 것 같아. 이거 되게.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 맛있을 것 같애. 와, 형들이 기본 요리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만들었어. 야, 다행이다. 맛있대. 사실, 사실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했어. 어, 맛있어. 아니, 아니, 나 이거 남은 거 먹을게. 슈그 형 먹고 남은 거. 이거 우리 드셔야 되니까. 음, 맛있다. 자, 잠깐만. 우리 저기. 평가하실 거면 이거 드십시오. 네. 야, 맛있다. 음. 이거 진짜 파는 것 같아. 음. 야, 이건. 아, 취향적이다, 이거야. 맛있죠, 이거. 맛있어요? 응, 맛있다. 이건 실패할 수 없는 맛이네. 아, 형들이 잘 만들어서 맛있네. 아니, 오너가 좋았어. 오너가 좋았어, 오너가. 아, 이건 진짜 대박 맛있다. 야, 국물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하하. 제비. 시간이 끝나고 추가로 10분 정도 더 끓인. 진짜 맛있어. 국물이 나쁘지 않은데? 제비가 문제야. 아, 좀 시간이 덜 된 맛이야? 마주 먹어도 되죠? 자, 이쪽으로도 한번 넘겨주세요. 야, 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조금만 쫄았어도. 이게 먼저 했었어야죠. 이게 먼저 했었으면, 이제 국물도 좀 쫄고. 조금만 더 이게 시간이 있었으면. 아, 확실히 아까랑 색깔이 다르네. 자, 국물을 한번. 왜, 왜 손이 안 드시죠? 아, 많이 비워. 나쁘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 요리를 이렇게 다 먹어보게 됐습니다. 아, 고생했다. 예전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정말. 아, 정말 오늘 두 분께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점수 체크가 끝났습니다. 어, 우선 우리의 그 지민정국 씨 팀. 김피탄과 햄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생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어서 일단 10점을 드렸고요. 네. 플레이 팀. 아, 뭐 굉장히 깔끔하고 풀렸습니다. 역시 10점이고. 오. 팀워크. 아, 솔직히 팀워크가 이 전반의 정국 씨와 이 후반의 지민 씨. 약간 교체 선수 느낌으로.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약간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어요. 네. 그래서 8점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적당히 예능도 챙기고. 그렇죠. 괜찮았어요. 저의 계략. 저의 전략. 네. 맛은 이제 김피탄, 햄스테이크. 솔직히 김피탄은 괜찮았던 것 같고. 햄스테이크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서 7점. 자, 그 다음에 홉&VT. 네, 홉&VT. 정말 객관적으로 3점 했고요. 위생도 역시 뭐. 크게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역시 10점. 네, 드렸고. 플레이팅도 아까 예술적인 방울토마토. 아, 토마토. 태영이 오더였습니다. 태영이 오더. 아, 이거 플레이스 점수를 더 드리고 싶지만. 아, 10점이 만점이다. 10점 역시 드렸고요. 아, 아. 팀워크는 사실은. 아, 이 제육 씨의 이 샤우팅. 아, 근데 안 들렸대요. 안 들리니까 이게 목표가 커지더라고. 아, 오케이. 그러면 0.5점은. 커지다 보니까 화도 났더라고. 네, 화도 나고. 그래서 7점을 드렸습니다. 아. 겸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은? 맛이. 2 나왔다. 캐사디아는 맛있습니다. 아, 맛있지? 6점 드렸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민, 전국 씨 팀의 승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 벌칙은 저랑 태영이가. 그 티셔츠를 입고. 아, 뭐 티셔츠는 뭐. 장기 프로젝트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참, 이 요리 콘텐츠가 아, 참 또 할 게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재미있는 게 나왔네요. 신기하네요, 이게. 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진짜. 아,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그냥 요리도 못하는데 아바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어, 나 돌아왔어. 오늘 윤기 형이. 그 모습이 정확한 화면에 포착됐어요. 아, 네. 형, 형, 형 이러고 있었어요. 아, 맞아. 진짜 시키는 대로만 하더라고요. 아니, 윤기 형이 처음에는 나 뭐해? 어, 이거 해?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언제나 부터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잘 많으셨고, 네. 앞으로 또 재미있는 특집으로 한번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이 레시피 똑같은 속도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반갑습니다! 잠시 후, 기회는 제품로. why is this song is going on? wait and wait and wait wait. I'm going to wait. I'm going to wait. I'm going to wait. 감사합니다.